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아까처럼만 해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조치는 낙욕하오 혹의 거울은 깨졌소 좋은 전략입니다 길게 끌 거 없어 바로 간다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힘내긴 해보자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행인 목적이 있었지 여행인 목적이 있었지 여행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그는 전투로운 전략을 지켜보내면 도움이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네요 저의 동생이 오는 게 도움이 되었네요 퍼뜨려 좋은 전략입니다. 핫! 늘 새롭다니까요? 이오티스, 참전합니다. 항구, 아랫, 아랫, 아랫 안전하 möchten? 게시하는 게 아니라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고자고 저 간다! 좋은 전략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유효타 좋아 계속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고자고 길게 끌 거 없어 바로 간다! 혼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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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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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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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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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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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여행했네. 목적이 있었지. 이 이상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승리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승리한 다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장, 그 부분에 상대가 주장에 상대가 생겨 주장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이 부분에 상대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상대가 제거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선정하여 서비스에 갔던 줄 알 수 있습니다. ㄷㄷ 지금 시작합니다. 3. 2. 3. 4. 4. 4. 5. 5. 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